영화의 미자 속 미자가 찍히지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. 나 말 못하겠어요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고맙고요. 어떻게 보셨는지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궁금한 점 나중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 3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고 자유스럽게 평가하실 수 있고요. 본인들은 항상 그렇잖아요. 욕심이 더 생기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세요. 제가 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상해요. 미자를 촬영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참 많이 울었어요. 하여튼 아름답게 봐주시면 고맙겠어요.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그 사람 그 봤던 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작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시라는 영화는 세 번 정도 봐야 아 시가 이런 거였구나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첫 번째 봤을 때 놓쳤던 것들을 두 번째 발견하고 세 번째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가슴 속에 딱 이렇게 남는 아주 기뚱찬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치고요. 바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으로 시 기자간담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은